네 그 지난주에 제가 그 뭐냐 이제 자기소개문장 20문장 만들었다가 이제 내가 외울 수 있는 표현으로 좀 개수를 줄였잖아요 그래서 왔을지 10번째 그리고 워 진리엔 사스 사스위 그리고 워더 시형러스 지위에 이슬스얼 하오 음 이거 사 다른 발음 읽는거 있었는데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구요 그리고 워츠고 리쉬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라는 표현 하이오 하이오 워츠고 비쌀 비쌀 스포츠 경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워시환으로 가요 그 워시환 치 티앤더 차이 그리고 워시환 하카 워시환 칸띠닝 워시환 하카페이 그리고 어 워 메이오 니폭유 그리고 워우 워 메이오 찐 그리고 워헌카이 그리고 여기다 좀 추가하자면 워시환 한 다음에 굳이 또 하나 추가하자면 워시환 책 읽는거 근데 나는 사실 책 읽는거보단 글쓰는거 좋네 나는 읽는거보단 쓰는거도 좋아하는거에요 물론 읽는것도 좋아하고 단거 좋아하고 뭐 그정도 좋아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능력같은거 뭐 뭐 할수있다 이런거 에서는 뭐 항구와 차이 그거정도 하면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죠 일단은 그래서 12번 문장 그 12번 문장 내가 할수있는거 배웠던거 뭐뭐 할수있는지 묻는다 뭐 뭐 할수있는지 묻는거 같은데 뭐 할수있는지 묻는거죠 뭐 할수있는지 묻는거잖아 뭐 할수있는지 묻는거달아 뭐 할수있는지 묻는거죠 와 후이 쥬어? 와 후이 쥬어? 그다음에 한국어 차이 Vека 와 후이 쥬어? 이거는 안 쓸게요 그다음에 한국 요리 할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워후이? 나 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 그래요. 좀... 안 배웠던... 그... 네. 워시환 칸슈 워? 워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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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칸슈 책 보는 거? 책 보는 거? 그리고... 워시환? 주어차? 워시환? 주어차? 워시환? 워시환?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하죠? 돈이 있다면? 돈이 있다면 요리하는 거 좋아하죠? 워시환 칸 열 십오 어? 뭐? 뭐 시원 허 짐 rumors 文字 次 술 神尸 本日 今から 15文章 前京 次 次 次 次 次 次 次 次 次 일단 생일 표현까지는 배웠으니까 생일까지는 배웠고 그 그 다음에 와 이거 어렵네 와 선물 줄때 컴퓨터 한대 와 이거 컴퓨터 한대에 예시문장 있는데 어우 나 이거 받고싶은데 방송 방송을 위해서 그렇구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를 그 글쎄요 경험 그 글쎄요 워 워 워 워 일단은 뭐 그런거에요 그리고 나는 뭐 언제 뭐 할 기회 하여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순서를 좀 정비를 해봐야 되는데 순서를 좀 정비를 해봐요 어 그 전에 연습 차원에서 연습 차원에서 그 어 근데 지금 난잡하네 잠깐 여기로 옮겨놓고 여기다 좀 쓰고 갈게요 자 오늘 뭐가 떨어졌지만 그건 기분 탓이구요 엄청나가.. 하아.. 리더... 리더! 리더... 수.. 기억이 안는데 요글자들은 위에 하오 워터 샹원을 워터 워터 샹원을 워터 샹원을 뭐 이렇게 맞추지 뭐 그냥 아이고야 어쨌든 다음과 에 그 다음과의 그 뭐냐 이번과 그 문장을 살짝 배우기는 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거에요 그 다음에 지지앤 지지앤 그 다음에... 솔직히 나는 근데 아직도 병음 발음을 조금 헷갈려요. 이게 영어 발음표하고 솔직히 그게 좀... 계속 혼동이 돼요. 이게 영어를 너무 많이 해도 솔직히 좀 그렇긴 해요. 이제 점점 문장이 길어지니까 힘들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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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의 지하오. 몇 월 며칠.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워더 션 루스. 워더 션 루스. 내 생일은 워더 션 루스. 그... 지휘의 7월. 그리고... 어어스 하오. 24일이야. 24일이야. 그러면... 음... 지휘의 지하오. 오늘 몇 월 며칠이니? 1월 13일. 1월 13일. 1월 13일. 1월 13일. 우유. 가 월화수목급토구요. 그... 싱치 쪼우. 싱... 싱치 쪼우. 이게... 일요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 싱치 땐. 싱치... 싱치 땐. 음... 그... 그래서... 쪼우티엔. 아... 이렇게 말한다고? 음... 오우... 시아거. 다음. 싱치스. 싱치스. 목요일. 싱치스. 목요일. 싱... 모모이다. 이따 성르바. 생일이구나? 음... 두이. 그래서... 쪼우니 성르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콰이러 축하해. 콰이러 축하해. 아닌데? 추우. 추우. 추우가 축하하다. 그리고 콰이러. 즐거운... 즐거운 생일 축하해. 뭐 이런 건가? 씨이쉐. 생일.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렇고요. 아... 이거를... 지금 이제... 배운 걸로 했는데... 일단은 내 이름. 내 나이. 이름. 나이. 생일. 그리고... 역사방송. 스포츠 경기방송. 그 다음에... 단거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책 보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 여기까지가 여기겠네.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요리하... 그...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요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음... 요리하면... 몇 편 없고. 돈 없고. 코아이하고. 귀엽고. 잘생겼다까지 포함한. 열선... 열여선 문장이 달라. 나나? 그러면? 그래. 그래, 잘생겼다까지 가자. 뭐? 잘생겼다. 워헌 슈아이 그렇고요. 그... 워헌카이 귀엽다. 맞다. 뭐... 그렇다고 해요. 아니면... 17. 이거는 예비용. 워헌 껑릉 이건 예비용이에요. 워헌컹릉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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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죠. 그래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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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없을까요?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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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그래서 이제 문장 순서를 한번 이제 한국말로 좀 문맥을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1번 나는 지식대인어 2번 나는 33살 3번 내 생일은 7월 24일 그리고 됐어 워쥬자이 쇼월 이것도 추가를 해야 되겠지? 음 하하 흠 쇼월도 추가를 해야 되겠지? 워? 나 어디 살아? 워쥬자이이이이이이이이 좋아해 뭐 주차해 뭐 주차해 소화 자 이제 자 20번 그 와 와짜이 와짜이지야 와짜이지야 집에서 방송한다 그러면 20개 채워지네 됐다 쩌보 그러면 됐어 집에서 방송해 일단 20문장 채웠어요 잠깐만 휴전 좀 하고 와 이제 이거를 순서를 어떻게 다듬느냐 뭐 이런 건데요 음 뭐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다는 건지 음 음 음 아 자 4번 그리고 그 나는 역사를 방송해요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은 한번 여기다가 분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름 단거 좋아함 그리고 그리고 영화 돈 돈 엑스 그리고 귀요미 그리고 귀요미 그리고 그리고 한식 가능 한식 가능 그리고 책 읽는 거 좋아함 그리고 요리 좋아함 그리고 술 술 마시는거 좋아함 술 마시는거 좋아함 그리고 똑똑 나를 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자 그리고 카드 엑스 그리고 그리고 서울살어 그리고 서울살어 집에서 방송해 그러면요 문장 순서를 한번 바꿔 볼게요 문장 순서를 이제 순서를 좀 한번 여태까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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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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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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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지태에요 4번 5번 4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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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째 아이고야 3번째 그리고 3번 그리고 그리고 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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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외 내 향후 내 향후 내 향후 내 향후 내 향후 맞지? 그 다음에 4 5 5 5 6 6 6 6 그리고 5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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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6 5 6 7 5 5 5 5 6 5 6 5 5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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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7 7 8 9 9 8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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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10 10 10 10 10 11 12 10 11 11 12 11 12 12 12 13 14 15 12 14 14 14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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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6 17 16 1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책하고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워시환 뭐 시원 투 기인다 테이 테이 그리고 단거 먹는거 좋아하고 십일번 그 다음에 나는 워시환 뭐야 Yeah~~ 으으으으으윽 내가 좋아한 헉 카카오톡 카카오톡 그리고 십이 와 십한 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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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시환 허 지우 지우 술 마시는 거 그리고 단거 단거 커피 술 음 음 단거 커피 술 요리 좋아 도 오 시환 오 시환 태 태 태 태 요리 오 시환 요리 시환 아이고 오 시환 쭈아 오 시환 오 오 한식만 가능한거 아닌가 오 시환 조합차이 오 오 오 십사 그리고 이제 하이오 오 오 오 오 오 돈이 있다면 15번 자 이제부터는 15, 16, 17 15 15 와 아홉, 고맙습니다. 아홉, 고맙, 16, 그리고 와홉, 아홉, 고맙습니다. 아홉, 고맙습니다. 아홉,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홉,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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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친이 없어요 오케이 순서 정비 끝 됐다 쏘이 그리고 카스 그리고 후이 쥬어 그리고 콩링 콩링 하유 음 오케이 순서 정비 끝 1번 그래서 저는 지식풍즈 저는 33살이 저는 지식풍즈 지식풍즈 24살이 그리고 저는 지식풍즈 저는 지식풍즈 저는 지식풍즈 저는 지식풍즈 이렇게 我喜歡喝酒 酒 我喜歡做菜 還有,我會做菜 我很公民 我很帥 還有,我很可愛 因為我沒有見過 我沒有信用卡 所以我沒有女朋友 哇 結束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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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沒有資金 讓我來信用卡 是否 오늘 좀 죽전 좀 일찍 가면 그냥 방송 켤까? 뭐 일단은 뭐 그렇단 얘기에요. 자 그러면 한 오늘 한 3시쯤에 가서 한번 그 죽전 그 중앙공원 거기 한번 좀 구경 좀 해볼까? 그리고 방송 갈까? 네? 뭐 그렇게 빨리 가면 빨리 가면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따 봐요.